둘 중 한 명은 반드시 탈락하게 됩니다. G2랑 XXX 오마이갓 바랄거야 내 실수를 굉장히 빅매치가 아닌가? 빅매치에요. 이야..최곤데? 이번 팀이 진짜 빅매치 또 빅매치야? 세계의 대결! 어렵네요. 고민되네 이거. 동점이네요. 최초 동점! 또 동점이에요? 또? 둘 다 올라가야 돼. 쇼미더머니 역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에요? 또 다 밀어버리려고 또 나왔네 면도. 무조건 면도지. 면도 잘 나가다가 왜 들린 거예요? 제일 좋게 들렸던 것 같아요. 우태훈씨의 무대였던 것 같아요. 이게 무슨 운명의 자격이야? 되게 생각지도 못하고. 가사를 따먹어보니 정의 도저씨는